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였습니다. 2021년 6월 13일 1호일, 신박사의 다음주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는 굉장히 화창했던 것 같은데요. 지방은 비가 오는 지역도 있었나 봐요. 덧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서울 지역 쪽, 수도권 지역 쪽은 굉장히 화창했던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들이도 많이 가셨을 것 같고 증시도 조금 안정권이죠. 흐름 자체도 변동성도 안정적인 흐름과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 성장주들, 작년에 주도주군들도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좀 많은 비중과 에너지를 쓰고 계신 분들도 이번 주말에는 조금 안락한 심리? 미국적인 어떤 마감 자체도 좀 그랬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음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만기 지나고 나서 추세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주, 목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한켠에는 다음주 15, 16일이 이제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긴축 신호라든지 테이퍼링 본격화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의견을 보이는 쪽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양립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시장이 주는 어떤 시그널, 신호는 조금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오늘 이제 몇 가지 리포트, 전략 리포트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체크해 드릴 텐데 외국인의 이제 IT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바닷건에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팔기도 어려운 어떤 정도의 이제 뭐랄까 비중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 바닷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전망들 그래서 대장의 귀환이 기대된다. 이 대장이라는 게 대한민국 중시의 대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대장이기 때문에 시총이 제일 크고 시총의 비중이 25%를 넘나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장의 귀환이 발생되면 그리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흐름이 전개되면 지수의 리레이팅은 지수의 어떤 큰 폭의 상승은 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삼성전자가 바닷건이라는 어떤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바닷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IT 헬스케어가 주류 차례다. 이제 외국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IT 쪽하고 헬스케어 업종이 좀 주류로 다시 또 재차 올라서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여거에 더해서 이제 bbig죠. bbig가 수납매 돌리면서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 이제 가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확인했거나 아니면 좀 더 끌겠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또 미국 시장에서 날라오는 뭐 fmc 관련된 내용들도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체크해 드린 내용인데요. bbig 주도하는 장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지수의 역사적 신고가로 이제 나아가게 될 걸로 보고 바이오도 6, 7개월 조정 받았고 배터리도 4, 5개월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갈 때 됐다. 이것들이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트렌드가 꺾인다고도 아닌 거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정도 마무리 되면 다시 가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뭐 그건 뭐 일관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인터넷 업종도 좀 쉬웠지만 카카오가 신고가 내고 네이버 약진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큰 트렌드 상에 다시 또 재상승 국면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bbi 그리고 게임은 제가 볼 때는 크래프톤의 하반기 상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거래소에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승인 됐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NC소프트의 시청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부분에서 큰 어떤 붐 흐름을 좀 만들어낼 것이다. bbig가 주도하는 장사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IT 반도체 삼성전자 요쪽에 대한 어떤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뭐 모바일 관련된 쪽도 괜찮을 거고 최근에 뭐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OLED 관련 소재주 요쪽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도 괜찮은 흐름을 낼 것 같아요. 전반적인 IT 쪽에 대한 부분도 예 하반기 bbis 와 더해서 같이 그리고 이제 한국식 대장은 삼성전자니까요. 삼성전자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날 미국 장의 마감을 한번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0.7% 상승해서 야 뭐 신고가 흐름 뭐 계속 내고 있네요. 막판에 뭐 이렇게 이게 분봉 찼던데요. 막판에 그냥 뭐 올려 쳐버렸네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막판에 이렇게 올려 쳤네요. 0.35% 상승하면서 여기 보시면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의 흐름으로 지금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러면 이제 S&P 지수도 한번 보면요. 예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견주하게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다우증시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주류 주도하는 업종으로 좀 다시 부각되면서 이게 좀 약세 뭐 약세까지는 아니지만 좀 정체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일단 이제 자금이 조금 이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우보다는 이제 S&P와 이제 나스닥이 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이제 FMC 회의에 대해서 뭐 시장이 조금 우려할 수 있잖아요. 다음주 근데 사실 이제 이 신년물 국채금리가 1.6, 1.7을 막 호가하면서 1.82, 막 3%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난무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좀 꺾였잖아요. 1.45% 그래서 사실 시장은 이미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바뀐 어떤 흐름들을 좀 말해주고 있고요. 사실 FMC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랄까요. 좀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좀 시장은 미리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시장의 색깔이 다시 또 바뀌는 그리고 성장주 쪽이 이제 주도권을 쥐는 흐름은 금리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논리와 정말 야 저 얘기 들으면 저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거 같고 그렇죠. 강세론자 얘기 들으면 이거 같고 약세론자 얘기 들으면 아 진짜 그럴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 논리가 서로 이제 굉장히 탄탄해요. 저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과 어떤 지표에서 말해주는 그런 어떤 선행적인 시그널들 그리고 약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궤적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대중의 어떤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종합 예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쪽에 대한 어떤 특정 부문에 대한 어떤 논리에 너무 매몰되버리면 거기에 그냥 싹 빠져버리거든요. 반박할 수 있는 논리도 찾기 어렵고. 뭐 그러게 되면.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분석가들. 굉장히 좀 전문적인 어떤 막 정말 엄청난 지표들과 세분화된 어떤 지표로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뭐 증권자 리포트도 정말 하루에 나오는 것들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흐름 자체를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어떤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조금 시장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밀려 버리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 생각하고요. 그만큼 이제 기저효과가 좀 컸던 3, 4, 5, 5월이 결국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갑자기 이제 조금 이제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게 이렇게 전개되면서 갑자기 수요가 올라오면서 뭐 공급단의 쇼트힐이라든지 원자재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 버리면서 시장이 좀 놀라면서 이렇게 물가가 막 갑자기 막 튀고 금리가 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우려를 크게 했던 그런 구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부터는 그런 어떤 기저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희석되면서 원래 제 갈 길 가던 어떤 성장수들이 그만큼 또 많은 대중들을 또 분산시켜 버렸고 하차시켜 버렸고 그리고 막 가치주 섹터라든지 막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가면서 뭔가 좀 가벼워진 느낌들이 있잖아요 성장수들이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원금 오니까 그냥 파는 그런 것들까지 전개되면서 메이저가 좀 끌고 가기에 조금 더 편해진 시장 메이저가 당연히 뭐 사실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군들을 끌고 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매집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게 메이저 측의 어떤 전략상 메인 전략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자금들을 끌고 다니는 그 메이저 측에서 아니 사이클적으로 한 3개월 6개월 만에 사이클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시클리컬적인 어떤 측면의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큰 덩어리 자금 뭐 조단위 수조원 단위 어떤 자금들을 넣다가 뺐다가 이게 3, 4개월 만에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치주 섹터가 시장에서 부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거지 그게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구간을 만드는 추세적인 어떤 흐름은 되기 쉽지가 않아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 성장하는데 수조원의 자금들 수십조원의 자금들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4차 산업 혁명 쪽이나 이쪽으로 꾸준하게 이제 가는 게 좋지 그리고 이제 전략상 뭐 안전하지 오히려 아니 무슨 철강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엄청 큰 자금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약간 중소 단위의 자금군들이 싹 들어갔다가 싹 나오는 식이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다 더 좀 긴 호흡과 장기적인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메이저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측에서는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 전략을 짜는 게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뭐 이런 텐트럼적인 어떤 발작적인 어떤 이런 지표 흐름이 나타나면서 막 그 뭐 그런 쪽으로 뭐 소재 산업재 뭐 뭐 가치주 영역 뭐 이런 거 그리고 경기 재계 관련 주들 그런 쪽도 사실 뭐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에는 큰 덩어리의 메이저 자금들이 들어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최근에 뭐 기관들이 많이 샀지만 그 기관들은 단기 성향의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싹 빠져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중심의 성장주 위주의 전략을 가져가셔야지만 네. 주식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긴 호흡과 그리고 그 기업과 뭔가 동행한다는 그리고 주주로서의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되고 투자가 되지 막 최근에 막 반짝반짝 뜨고 막 회복되는 어떤 정도라든지 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싹 이제 움직였던 그 일시적인 어떤 구간대에서 좀 튀고 수급이 들어왔던 쪽으로 메인 전략을 가져가시면 앞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것을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보다 더 앞으로 지속가능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철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곰곰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한번 볼게요. 애플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애플은 아직은 이제 정보점 부근까지 올리진 못하고 있네요. 시청 1위인데 아직 올리진 못하고 있고 마이크로 서포트는 뭐 지수랑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마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지수랑. 구글은 그 이상이죠. 구글은요 사실 이 광고 수입이 굉장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광고 잖아요. 유튜브 수익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은 뭐 기업들의 어떤 광고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글이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흐름을 더 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은 완전히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광고 집행에 연동된 매출 구조를 다소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지수 대비 아웃퍼폼.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면서 올라가는 나스닥 지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최근의 대장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아직 밑에서 좀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큰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이거 조정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여기 지금 10배, 15배 올라왔는데 이거 뭐 사실 900달러에서 지금 600달러잖아요. 한 30%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그리고 기간으로 보더라도 6개월 정도 조정받는 거잖아요. 이거 1년 조정받아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도 조정의 구간을 거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엔비디아 신고가죠.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하고 있고요. 야 시총이 지금 나스닥 시총 9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네요. 페이팔도 슬금슬금 올라와 가지고 엄청 높은 어떤 수준. 그리고 ASML 홀딩스 이제 반도체 장비주 대장이죠. 요기업도 시총이 300조가 넘어요. 장비회사가.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컴게스트 뭐 인텔도 와 많이 올라왔네요. 인텔도 올라왔고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뭐랄까요 언택트의 수혜를 받다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최근에 어떤 색깔은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미국 헬스케어 업종은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강합니다. 일라일리 신고가. 리제네론도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화이자도 올라오고 있고 존슨앤존슨도 뭐 신고가 영역 부근에 있고요. 아스트라데네카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킵도 신고가 영역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와우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노바티스도 슬금슬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고 길리어드도 최근에 좀 회복되고 있고 바이오제는 뭐 당연히 치매치료제 이제 FDS 승인 소식으로 뭐 그냥 로켓처럼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금요일날은 올라가다가 툭 이렇게 은봉이 나왔네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머크가 머크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섹터 중에서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암젠 암젠도 뭐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테바도 올라오고 있고 에브비도 뭐 신고가의 어떤 영역대에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뭐 신고가 내고 조금 조정받는 흐름 싸노피도 신고가 부근에 올려놓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많은 빅팜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의 시청 상위주들도 지금 지수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IT 쪽하고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주류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증권사별로 이제 전략 리포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신증권인데요. 대신증권은 뭐 지속적으로 강세론제 어떤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 6월 FMC 긴축은 없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 강화를 전망한 바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연준의 통화전체 스탠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동성 공급도 부채 확대 규모보다 큰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좀 금리도 금리 선물도 이제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고 있고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6월 FMC 긴축 시그널은 없다고 생각한다. 조기 테이퍼링도 구체화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4월 FMC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지속되기가 어렵고 테이퍼링은 시기 상조임을 강소했다. 게다가 연준이 주목하는 고용지표가 4월에는 좀 쇼크를 기록했다. 그래서 아직 고용을 보면 야 이거 경기 이게 뭐 확실히 좋아진다는 시글도 아닌데 이거를 여기서 조기 테이퍼링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의견인 거죠. 5월에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고용지표가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단기간에 긴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고 테이퍼링을 구체화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 달러 하향 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실정 모멘텀에 근거한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더욱 견고해지고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할인율 압박에 억눌려 있던 대형 기술주 실적에 근거한 성장주들이 부활하면서 카카오가 대표적이죠. 부활하고 있는 지금 증시의 상승 추세를 견인할 것이다. 코스피도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등 기존 주도주 구조적 성장주 주도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레벨업하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같이 했어요. 대신증권연구원님의 예상과 달리 혹시라도 이번 6월달에 F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인 논의가 있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충격에 그칠 전망이다. 왜냐? 첫 번째, 테이퍼링은 유동성 공급 구매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으로 전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테이퍼링이라는 게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 늘리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규모를 약간 좀 이제 줄이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뭐랄까 엄청난 충격을 지속적으로 내는 부분보다는 조금 조금 단기적으로 아 이렇게 돈을 푸는 규모를 약간 줄인다 돈은 푸는데 돈을 푸는 규모를 좀 줄인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 우리가 용돈은 아버지가 용돈은 계속 주시는데 그 규모를 조금 줄이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시다가 막 70만 원 60만 원 네 그러니까 사실 어 아들은 뭐 충격받는 아 이렇게 갑자기 줄이시네 네 근데 이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좀 충격에 그칠 전망이다 뭐 예시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 만큼 통화 정책 정상화에 한 걸음 다 간 것으로 예 경기 회복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어 어 좀 정상화 시키는 그런 어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확대라는 정책 방향성은 뭐 유효하다는 거고 예 돈은 푸는 거니까 테이퍼링 하더라도 유동성 공급 강도 모멘텀 둔화는 어 경기 회복이 충분히 보완해 줄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조금 더 어 포커스를 둔다면 뭐 증시가 뭐 갑자기 막 돌아선다든지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에셋 인플레이션 국면이 유지 강화될 조건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테이퍼링 발 단기 충격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위험자산 오버웨이트 비중 이제 비중학대 전략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는 배영기술주 실적에 근거한 성장주 비중학대 물가 민감주 시클리컬 비중축소에 기회가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전략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그러니까 배영기술주 삼성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 그리고 성장주 BBIG 비중학대 그리고 물가 민감주 음식료주를 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정도 그리고 뭐 시클리컬 뭐 이런 쪽 뭐 이런 쪽은 좀 축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물가 정점에 대한 인식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금리다운 레벨다운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시장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그냥 성장주 중심의 어떤 전략으로 어서 선회해야 된다 이렇게 좀 좀 적극적인 어떤 스탠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도 이렇게 아까 떨어지는 거 보여드렸죠 달러 인덱스도 이제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국면이 되고 있고 음 나스닥 네 나스닥이 이제 다우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했다가 다시 또 좋아지는 흐름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거 같다 그리고 이제 6월 FMC 이후 금리 선물 변화를 좀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보시면 24개월물이네요 선물 박스권 하향 이탈 여부가 중요하다 박스권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FMC 이후로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좀 될지를 좀 보자 이렇게 되면 베스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주도주의 턴아웃은태 시클리컬 금융주 상대적 강세 정점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요쪽이 좋았잖아요 철강 조선 은행 운송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어떤 강도 측면 상대 주가 측면에서 정점을 좀 찍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뭐 포스코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정점을 찍은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반도체 이제 인터넷 플랫폼 뭐 자동차 뭐 이런 어떤 대표적인 성장업종이 네 그리고 수출 민감주 그런 것들이 조금 전환되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상대 강도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제 조선철강 은행 운송 이런 거는 해운 쪽은 아 이렇게 좀 되고 있다 코스피 대비 그러니까 조금 시장 색깔이 바뀌는 것들이 최근에 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주관 주관 전략 뭐 주관 추천 종목 요렇게 좀 있는데요 제목이 너무 많은 걱정은 투자의 독이다 최근 종목별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 실적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민감해지자 지금 실적들은 다 좋잖아요 뭐 기본 뭐 30-40%씩 매출 증가 뭐 이익 증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그렇게 나오고 보다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의견이 좀 갈리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방향성을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됐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제시하는 대응 전략은 급등 테마를 따라하기보다는 업종 종목별로 압축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투자 아이디어는 첫 번째 친환경차 뭐 이건 구조적인 부분이니까 이건 뭐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IT바이오 최근에 정말 뭐 뭐랄까요 수급적인 공백이 가장 큰 업종이 대표적인 게 IT바이오죠 못 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경제활동 정상화 요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내용 한번 좀 간단히 좀 보죠 많은 투자자들은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을 걱정했죠 그런데 예상을 상회하는 물가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하락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 피크아웃 아 정점 찍었다 그런 걸로 이제 반응하는 모습인 걸로 이제 해상하는 거죠 지수가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결과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 또한 마찬가지다 호실적에도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느껴지면 매몰차게 주가가 빠지고 반대로 지금 불확실하지만 미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오히려 이제 높아지면 주가는 오르게 되죠 최근 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확실한 시장의 어떤 주도주 지수를 확 끌고 가는 그런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업종 테마에 따른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제 급등 테마에 편승하는 건 저도 이제 아니다 원전 뭐 최근에 뭐 그런 쪽 그리고 뭐 몇 달 전에는 이제 가상화폐 쪽에 대한 경고를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급등 테마에 편승하기보다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없는 친환경차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픽하운 논란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한 경기민감 업종, 철강 저는 좀 동의하진 않지만 세 번째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기대되는 면세 엔터 업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엔터 쪽에 JIP 엔터를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울러서 최근 수급적으로 가장 많이 공백이 발생한 업종은 IT와 바이오다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는 시총 상위 대형주를 먼저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릭스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 금주는 시총 상위 대형주와 배터리 소재 엔터 등 중소형주 신규 편입을 통해서 지수 대비 알파 전략을 누려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에 따른 추천 종목은 이렇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제가 조금 좋게 보는 쪽은 뭐 이쪽 다 있네요 친환경차 쪽은 기아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IT바이오 쪽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나 정도 그리고 경기민감 그리고 경제활동 정상화 쪽으로는 뭐 호텔실라는 여전히 뭐 우호적인 시각 갖고 있고요 제가 펜터 조금 최근에 들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보시면 제가 볼 땐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6월 14일 날에는 이제 중국 홍콩 휴장입니다 단오절 그리고 15일 화요일 날에는 이제 금통이 이제 한국의 금통이 이제 의사록이 공개되고 EU가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미국이 이제 5월달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발포가 있고 화요일 수요일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장에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FMC 회의 발표가 17일 목요일 한국 시간 기준이겠죠 그래서 발표가 있고요 BOJ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화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화수목 이때 이제 지표도 한번 체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리포트인 것 같아요 한화 투자 정권 제가 이제 여러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들을 좀 보는데요 음 한화 투자 증권에서의 어떤 전략 내용들이요 조금은 뭔가 좀 과도하지 않으면서 뭔가 주장이 강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현상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주고 그 판단과 의견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장 편하고 뭐랄까 가장 객관성이 들어 있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편하게 볼 수 있고 제가 읽으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보시면서 각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이제 대장주의 기환입니다 대장주의 기환이고 내일 나오는 리포트인데 이제 미리 이렇게 좀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약된 거를 한번 먼저 체킹해보면 색이 불분명한 시장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IT 포트폴로 대해서 비중이 바닥이다 달러 환산 수익률 감안 시에는 지금 비중 확대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올해 이제 이익은 이익률 상승에 따른 결과다 그래서 결국은 이익률 자체가 이번 상반기에 그 뭐 가치주 막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죠 이익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강했고 성상주들도 성상은 했지만 실적이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그쪽보다 이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본질적으로 내년 매출 전망이 상향되는 업종과 기업에 주목해보자 그게 IT 자동차 헬스케어 그리고 배당주도 좀 좋게 보네요 금융지주사의 어떤 배당 제한 조치가 이번 달 말 종료되는 등 연말까지 주주화는 배당 확대 기대감 높아지면서 양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배당 관련된 종목들 은행주들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금융지주사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스피 지수 시총 순위의 어떤 변화가 좀 두드러지고 있죠 특히 카카오의 약진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도 치고 올라오죠 그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고 그런 것들 산업재 상승률 높고 소재 금융이 좀 하락했다 산업재는 뭐 두산중공업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일시적인 어떤 부분이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이런 어떤 요약 내용 리포트 내용에서 좀 중요했던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외국인 포트폴리오의 전자비중은 바닷건이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색깔을 모두 가지고 있죠 삼성원사가 네 사실 이제 파운드리 쪽은 이제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뭐 디램 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뭐 모바일이라든지 뭐 가전 쪽 뭐 이런 쪽은 좀 가치주 성격으로 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엄청 높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의 조절이 좀 관건인데요 삼성전자 횡보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뭔가 좀 이런 부분이 큰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코스피 내에서의 IT 섹터 시가총액은 이제 410조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비중은 63.6%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죠 2008년도에 60%를 약간 하위했던 이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을 때는 80% 이상 됐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이 조금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조금 비중 축소하는 부분은 조금 제한되지 않겠는가 업종별 순환물 순환 관점에서도 비중 축소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제한되지 않겠는가 더 팔겠는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IT하고 헬스케어가 이제 주류로 좀 올라갈 차례가 됐다 아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주의 대표는 IT와 헬스케어 섹터죠 대표적인 액티브 성장 ETF 아크 구성 섹터도 IT와 이제 헬스케어가 가장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IT와 헬스케어 섹터의 월간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1년 중 반년 이상은 탑3에 들었던 경험이 있다 올해는 반년이 지나가는데 1월 한 번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치주 쏠림이나 업종 순환의 관점에서도 IT는 이제 비중을 서서히 늘려갈 차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필구 타이밍이다 외국인이 연초부터 삼성전자를 팔았던 이유는 한국 개인의 공격적인 매수도 있었지만 팔 수밖에 없는 차익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달러 환산의 어떤 수익률 자체가 삼성전자 수익률 자체가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60%까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안 팔 이유가 없었다 근데 개인이 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줘 그냥 막 폭탄 폭탄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빨간색 선이 3개월 수익률인데 달러 환산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외국인이 단기적으로라도 팔아야 되는 어떤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 보여지고 이 점선 검은색이 외국인의 순매수 수량이니까 0 밑으로 가는 건 순매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색이 개인의 순매수 수량이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됐던 거고 지금 흐름 보면 개인 순매수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외국인이 좀 사는 어떤 추세가 되고 있고 3개월 수익률도 바닥이다 이제 겨우 본전 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까 이제 IT 포트폴리오 내에서 삼성자 비중도 가장 낮은 수준에 200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 또 지금 구간이 어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는 그런 지점이 이렇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삼성자 사야 될 타이밍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에 완벽한 어떤 신고가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핵심적인 어떤 역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눌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시세가 좀 눌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변 내지는 가석방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보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정치적이든 그 이제 뭐 죄값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서 해석하기보다는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투자를 집행하는 걸 강력하게 선언하는 게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는 중요 포인트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확실하게 딱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룹 총수가 감옥에서 나온다 이거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아 투자 집행 선언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걸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수급들이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재용의 이제 그 그런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키팩터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기사도 조금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석방에 대해서 검토 없다에서 의미 있다 이런 어떤 좀 미모한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뭐 특별 뭐 광복절 뭐 특별 사면을 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공감이 많다 하면서 뭐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시민단체는 뭐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양립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요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한 어떤 기류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이나 이렇게 뭐 전개나 이런 데서 예상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어 국내 증시의 어떤 뭐 향배에서도 보다 더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렸지만 삼브로티비에서 그 타이거 자산운용 이제 한 이사님 오종대 이사님이신가 네 그분 영상 한 두 시간까지 됐는데 이제 보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 뭐랄까 그 통찰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한 게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증시를 우리가 전망하고 예측하고 분석한 데 있어가지고 그 이 경제 경제 어떤 메커니즘이 증시의 이제 가장 키팩터였다면 중요 포인트였다면 그리고 이제 뭐 정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로라든지 이제 과학적인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제 메커니즘이 증시에 미치는 그 뭐랄까 민감도라든지 베타 상관계수가 이제 이제 가장 높았죠 예 그래서 경제 메커니즘 그리고 시클리컬적인 측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우리가 주식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정규화된 메커니즘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채득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돈을 버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2008년도 금융이기 전에 그래서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어떤 시즌이었는데 이제 시기였는데 2008년도 이후에는 증시 어떤 움직이는 민감도 그런 베타 부분들이 사실 경제 어떤 이 원리가 작동되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이제 작동되지만 정치 쪽하고 과학 쪽이 상당히 많은 어떤 민감도와 그 뭐랄까요 상관도를 좀 가지게 됐다 이게 이제 복잡계 이렇게 좀 표현하신 것 같아요 복잡계 과거에는 이제 단순계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공감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과거에 제가 이제 주식 고수들을 많이 찾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그때 당시에 한 500억 이상 벌어졌으니까 그 정도 버신 분하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주식을 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학문과 어떤 전공이 좀 더 메리트가 높을까요 그러니까 뭐 고민도 없이 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대개는 철학 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경제 철학 관련된 책도 많았고 애덤 스미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반 철학 그런 것도 이제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들을만한 그런 내용이셨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걸 제가 뭐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볼 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과거에 이제 단순히 그냥 컴퓨터, 가전, 핸드폰에 핸드폰의 그런 어떤 수요 수요 변화에 따라서 반도체가 이렇게 시클리컬적으로 피로해지고 뭐 약간 좀 이제 과잉 공급되고 하면서 고점 지키고 이런 이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클리컬적인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팔고 하면 됐는데 네 선행적으로 미리 사고 미리 팔면 됐는데 이 메커니즘이 조금 이제 과거와 같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요 결국은 대한민국 증시의 어떤 흐름을 확실히 이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대장 어떤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향배가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은 뭐 ITL 스퀘어된 얘기를 좀 드렸고 또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이제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FMC 결과 여부 보다는 그렇게 좀 전환되는 흐름이 나온 그리고 국채금리가 떨어진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는 개인적인 또 제 의견 전략을 좀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요일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다음 주 또 화이팅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하시기 위한 동행길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같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박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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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